김재근 선수의 9이닝 공격 뒤돌리기 자, 뒤쪽으로 5쿠션 정확하게 득점이 됐네요 13대 10 김재근 선수도 지금 막판 집중력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점수가 나올지 이번에도 또 한 번 뒤돌리기로 네,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득점 아, 조재훈 선수가 달아나면 김재근 선수가 따라가고 지금 이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양 팀의 선수들이 정말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와 있는 지금 경기 모습입니다 네, 아주 팽팽하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괜찮은 배치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이는 배치인데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죠 이번에도 뒤돌리기 자, 정확합니다 자, 지금 빨간 공이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다음 공 완벽해요 네 네,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연속 3득점 그리고 다음 플레이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자, 4연속 뒤돌리기 자, 이렇게 되면서 이제 13대 13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힘이 조금, 아주 미세하게 더 사용이 되면서 살짝 짧은 쪽으로 이제 득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, 여기가 이제 고비가 되겠는데요 자, 한 방에 갈지 네, 한 방으로 지금 경기 마무리 지려고 하는 김재근 선수 자, 이번에 뱅크샷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번 남자 단식은 끝납니다 자, 이렇게 김재근 선수가 몰아치면서 끝내네요 아, 그 한 번의 찬스를 또 이렇게 살려내는 네, 크라운 에테라온 네 아, 이게 바로 주장의 품격인가요? 아, 김재근 선수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아, 김재근 선수